멸종됐던 따오기가 자연의 품으로 방사된 지 한 달 반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 2019가 개최됐습니다. 11일 열린 이번 포럼은 따오기 위주로 협력해왔던 한중일 지방도시들이 관광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열렸습니다. 이날 포럼에서는 한정우 창경군수를 비롯해 일본 니가타연 사도시 시장, 중국 상시성 한중식 부시장 등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. 이후 세계 시군에서 온 어린이들의 교류 공연과 함께 따오기를 통한 지방도시 협력 방안과 따오기를 통한 3국 관광 협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